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아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에 일단은 뉴욕시장 반등을 해줬습니다. 나스닥은 뭐 약보화권에서 거래 마감됐지만, 일단은 방향을 바꾸는 데는 성공을 하는 모습인데, 뭐 어제부터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좀 안 좋은 이야기들, 시장에 부담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그런 좋지 않은 뉴스만 나오는데, 한번 꼽아볼까요, 우리가? 그럴까요? 제일 가장 큰 악재가, 잘 아시겠지만, S&P500 올해 54번을 신고가를 행진 중이다. 이게 제일 악재죠. 그렇죠, 많이 오른 것이. 강의는 너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실적, 뭐 올라간 만큼 올라가고, 이제 내려올 일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완화적인 정책은 이제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법인세 인상 지금 나올 것 같고요. 인프레 지금 뭐 코앞에 왔다고 그러죠. 제조업의 공급망 아직 확보가 안 됐죠. 이러니까 과연 지금 뭐 좋은 소식이, 받쳐줄 소식이 뭐가 있는지.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사실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연말까지 전망을 해보니까, 암울하죠. 거기다가 오늘 뭐 많은 은행 또는 관계자에서 오페크도 얘기를 했지만, 유가 지금 70달러인데 100달러까지 지금 간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뭐 과연 진짜 좋은 소식이 뭐가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아이비들이, 특히 모간스텐닉 같은 데는 이거 비중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 주식을요? 네, 시티은행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작은 조정에도 지금 움직일 수, 큰 파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심해서 봐야 된다. 물론 모든 지금 아이비들이 그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UBS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가 4,400 얘기하는데 4,650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고, 월시저널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지금 톤의 이런 기사들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상충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이런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 내에 움직이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작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게 저는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이런 외부적인 정책의 변화라든가 유가의 변화라든가 이거는 딱 이런 게 떨어지면요. 증시가 맞서서 싸워요. 그런데 증시 내에서 이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의 그런 물결을 쭉 가게 되면요. 어떻게 뭐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고 다발 구간이 가을 쪽에는 일어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스태플레이션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그것이 대두되고 있고 물가는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PPI가 지금 8.3% 올랐으면요. 두 달 후에 CPI, 생산자 물가에 의한 소비자 물가의 상승은 눈에 보는 진짜 명약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 하나, 좋은 소식이라고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힘을 받쳐줄 수 있는 건 그러면 연준이 조금 테이퍼링을 늦게 한다든가 테이퍼링을 가늘고 길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금까지는 빨리 하자는 거 아니었나요? 빨리 해서 빨리 끝내려야 했는데 200억 달러씩 6개월에서 1200억 달러 하든가 아니면 150억 달러 매달 해서 8개월을 하든가 거기 두 개 안 갖고 싸웠거든요. 지금은 무슨 일이 아니냐 하면 그러지 말고요. 100억 달러씩 매달 해서 12개월 합시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끝나야 금리 인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그러면 12개월 후에나 생각해 보는 그런 우리가 템포로 가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서 느닷없이 지금 매월 100억 달러씩 12개월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상으로 봐서. 어쨌거나 도이치방크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68% 정도가 미증시 약세로 지금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중에서도 한 58% 정도는 5% 이상의 조정이 온다는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실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있거든요. FOMC까지. 그때까지 조금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그렇고 오늘 또 외신 보니까 엘, 에리언 같은 경우에 이야기한 것이 저가 매수가 사라졌다. 그전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저가 매수,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8월, 9월 들어서는 저가 매수가 많이 상실이 되고 들어오지 않으면서 시장이 좀 달라졌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던데.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은 그냥 현금화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으니까 미국 장만 보면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현찰을 갖고 있는 건 좋죠. 그다음에 하여튼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비교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는 분위기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럴 때가 진짜 고수들은 종목을 잘 찾아납니다. 종목을 잘 찾아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나누시고요.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시면 항상 제 투자 전략 중에 큰 포션을 찾으자는 게 뭐냐 하면. 성장하는 업종에서 마켓 셰어 1위, 여기가 항상 안전한 수익률을 갖다 준 것은 지난 100여 년 넘는 그런 역사적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꼭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추석 때 보시면 또 주식 얘기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눈과 귀를 열어놓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모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성장하는 분야의 1등 기업, 여기에다가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늘 항상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 그런 종목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